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성시대에서 벌어지는 악한 행동들을 공론화하고 여성인권운동이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숨어 정치인의 비호를 받는 그녀들의 행동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고발 영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딱 한 달 전 여성시대에서 벌어지는 남성신상공개에 대해 공론화를 시도했고 그 어떠한 뉴스 한 줄 나오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방송국 언론은 여시 기자가 장악하고 있으며 법활로 남들이 그 여자 빨아준다고 기사를 내지 않는 게 이유였죠. 공론화 기사는 한 줄도 나오지 않았지만 남성들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던 틴더달글 게시판은 없어졌으니 그래도 저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신상공유를 하는 틴더달글이 사라졌다고 속상해했으며 틴더달글 다시 생겼으면 좋겠다고 애원을 하고 있지만 저런 쓰레기 같은 행동은 다시 나와선 안 되는 일이니 공론화는 안 되었어도 더 이상의 피해자는 막았다는 생각에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똑같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날 뜬금 없이 쓰여진 글의 하나의 내용이 달리기 시작하죠. 분명 글이 쓰여진 시기는 2023년인데 2024년 첫 댓글이 달립니다. 그 댓글은 틴더달글 끄는 다음 오랜만에 돌아왔더니 남자신상 공유하는 게시판이 사라지다니 라는 댓글이고 이 댓글을 시작으로 여성들은 다시금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우리 여성들은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다시금 남성의 사진을 올려놓고 평가하기 시작했으며 틴더 고인물인데 5년 전 만났던 애 또 봤음 서로 뭔 생각할까 사귄 건 아니고 편리하게 돼주는 파트너였어 얘는 아직도 이거하네 이 생각했어 라고 말하며 틴더를 하며 원나잇을 한다 말하는 우리 여성들 사진 존자리라 만났는데 시발 느개비 같이 생긴 한남이 왔어 개빡쳐서 오늘 한 명 또 보기로 한모 생긴 한남은 뒤져 라고 외계어를 사용하며 남성의 외모를 평가하고 모욕하는 여성들 오늘도 남자랑 데이트하면서 잘 털어먹었고 대리비도 받아냈다는 여성 나도 틴더에서 남자 만나서 돈 한 번도 안 냈다는 여성 틴더에서 만난 남자 이쁜니 자뿐이 있는데 성기 길이 20cm라서 어제 하다가 기절했어 원나잇 자주 했는데 이런 적 처음이야 개좌 라고 말하며 자신의 원나잇 후기를 푸는 우리 여성들 남자가 자꾸 꽃 보러 가자 하는데 본인은 꽃 말고 성기 보고 싶다고 말하는 여성들 남성과 나눈 카톡을 공유하는 여성들 남성의 사진을 그 어떠한 모자이크 없이 공유하고 평가하는 여성들 2024년 4월달 여러분의 사진과 신상 정보는 지금 안녕하실까요 여러분의 카톡 사진과 인스타 속 사진들이 여성시대에 공유되고 수많은 여성들에게 조롱당하는 이 상황이 남일 같으신가요 다음 카카오에서는 이렇게 쓰레기 같은 여성들의 행각을 왜 묵인하고 용인하는 걸까요 정치인과 모종의 커넥션이라도 있는 걸까요 저는 여성시대에 상주하며 그녀들의 이런 쓰레기 같은 행동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게 취미입니다 여성인권운동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 아래 숨겨진 더러운 본성을 여러분께 드러내고 그녀들이 주장하는 FM 리즘이 얼마나 한심한 가치관인지 수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저희 소망이죠 솔직하게 말해서 이번 영상도 그저 그렇게 묻힐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방송국과 기자들은 모두 여성들에게 장악된 상태이고 저 같은 일개 유튜버 따위가 뭔 짓을 해도 대세를 뒤집을 방법은 없으니 말이죠 부디 FM 리즘이 뭔지 모르는 일반 국민들에게 이 영상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만난 그 여자는 당신에게 대립이 밥값 술값 얻어먹고 개꿀이라 말하는 여자이고 당신의 사진을 공유하고 개못생겼다고 조롱하는 여자이니 말이죠 영상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부디 각종 커뮤니티에 퍼다 날라주세요 출처 표기 그딴 거 바라지도 않고 구독 후원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 영상이 널리 퍼질 테니 말이죠 오늘의 한 줄 요약 틴더 같은 소개팅 어플하는 여자는 99%의 확률로 저런 여자들입니다